안녕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부활자 지난 2일에 한주간 잘 지냈죠 마음이 언니도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보냈어요 이번 주간에는 전도산을 따라서 기도원에 잠깐 왔고요 여기는 기도원 뒤에 있는 산이에요 경치가 너무 아름답죠 마음이 이번에 또 머리 부리띠도 넣었어요 머리스타일 것도 많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또 말씀 잘 듣고 학교생환도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우리 같이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건강 잘 챙기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